네, 오밤중인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10월 사퇴설입니다. 개구라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10월 사퇴설은 개구라입니다. 아, 이걸 뭐 사실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굳이 이걸 말해야 하나? 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굳이 말을 하겠다고, 말을 해야겠다고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이 개구라가 한번 입 밖으로 나오니까 이게 사라지지가 않네요.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헛소리를 한 것까지는 뭐 좋아, 이 사람이 생계형이든 뭐가 됐든 본인이 맞다고 하든 아니든 본인의 뇌피셜이든 어쨌든 하여튼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이 10월 사퇴설이 마치 눈덩이처럼 계속 부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노우볼이지 완전히. 개구라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회자되면서 마치 점점점점 그럴싸하게 스토리를 갖춰 가더라는 거예요. 황당 무기하죠.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개구라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확실히 못 박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오늘 이 순서를 제가 마련해 봤습니다. 이 장성철은 어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10월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직책을 김두관 의원이 맡을 거다. 그리고 이런 같은 내용이 민주당 내 특히 친명계 안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끝났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떠들었어요. 당장 뭐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나왔고 누가? 김두관 의원이 직접 나섭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제안받은 적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김두관 의원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좀 웃겨요. 왜? 김두관 의원이 훌륭한 분이세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친척벌이에요. 어떤 형태냐면 저희 부모님이 경남 남해거든요. 저도 남해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사시던 우리 아버지 고향 고향 마을이 있고 우리 어머니 고향 마을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거기 하나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행정구역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아버지 고향이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공리고요. 어머니 고향이 고현면 도마리예요. 도마리 성산마을이란 말이에요. 대공리하고 성산마을하고는 산 하나를 넘어가면 됩니다. 산 이렇게 보이는 산을 싹 넘어가니까 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살짝 돌아가면 도마리가 나오는데 도마마을, 이여리, 여기가 김두관 의원의 고향 마을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고향 마을하고 우리 어머니 고향 마을하고 사이에 있는 게 김두관 고향 마을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나란히 마을 옆에 있으면 서로 결혼도 자주 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혼맥이 섞이기도 하고 또는 이래저래 항맥이 섞이기도 하고 서로 하여튼 학연지연 이렇게 혈연 섞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제가 어디 친척집 결혼식에 갔더니 김두관 의원의 동생이 그쪽 사돈으로 와 있는 경우도 있고 되게 복잡해요. 하여튼 좀 친척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김두관 의원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김두관 의원 솔직히 진보 진영, 진보 그룹 안에서 그닥 인정받는 분은 아니죠. 그리고 김두관 의원의 시서, 시각이 제가 볼 때 조금 안 좋아요. 특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세 가지 똥볼을 찼다, 세 가지 정무적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윤석열을 키워줬다. 윤석열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바람에 윤석열을 키워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식의 사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식의 사고를 한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재명계의 신뢰를 얻어서 또 이재명계의 어떤 대리를 할 수 있는 이재명의 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선임될 그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위치에 서시는 사람이 아니야. 따라서 저는 김도관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부터 딱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장성철이 한 얘기예요. 저거 구라다. 내가 그랬어. 김도관이 왜 그 자리에 가니 아직까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도관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첫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판단이나 시각이 별로 좋지가 못해요. 민주진영, 특히 이재명 진영에서 우리 편이다, 우리의 동지다. 아니, 이재명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지도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고나 정세 인식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당장 그거예요. 특히 여러분 같으면 제가 뭐 다 떠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김두관 의원이 진짜 이재명을 대신해서 당대표 자리에 앉는다 치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 아니, 어떤 사람이 아니, 아니, 뭐라고 해야 될까? 아휴, 헷갈리네. 제가 조금 말이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을 상정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징계하려고 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징계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징계하려고 했던 거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윤 갈등이 윤석열을 키워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윤 갈등이든 아니면 윤석열 징계 파동이든 이거는 끝까지 밀고 가서 윤석열을 꺾어버렸어야 되는 건데 이낙연계에서 애매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윤석열을 살려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추미애 장관의 정무적인 실수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런데 이걸 추미애 장관의 정무적인 실수 그래서 추미애가 윤석열을 키워줬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재명을 대신할 사람으로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나는 절대 생각 못합니다.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두관 의원하고 나쁜 관계 아니에요. 친인척이에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 안 들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재명 소위 말하는 이재명계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김두관을 이재명을 대신할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김두관을 이재명 대신으로 세운다고? 정석례도 아니고? 아닌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이건 찌랏이다. 말도 안 된다고 했어. 그리고 안 그래도 여기저기서 비난이 일고 김두관도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 아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데 라고 하면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서 들었느냐 하면 말이야 하면서 전달 과정을 설명을 하죠. 7월 28일 오후쯤 민주당 관계자가 와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내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30분 뒤에 다시 와가지고 팔을 붙잡고 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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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어우 그게 맞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밖에 나가서 산 거야 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해명을 듣는데 이게 더 거짓말 같더라고요. 왜? 자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30분 뒤에 와서 다시 팔을 붙잡고 진짜다 논의가 이렇게 진행됐었다라고 재차 얘기를 했다. 이게 뭐예요?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사람 아니죠? 민주당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굳이 내부에 깊숙한 얘기를 와서 하면서 진짜야 내 말 좀 꼭 들어봐 라고 했다면 그 말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가짜일까 하나 더 높죠.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야 성철아 니 입을 좀 밀리자 라고 한 거에 가깝죠. 사실 그래서 이게 더 의심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을 자신을 자신이 얼굴에 나서가지고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이 과연 긍정적일까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당대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이재명이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대표로서 전면에 나섰을 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자꾸 너 물러나라 물러나라 하는 판에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딱히 이재명 10월 사태설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닌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은 소설도 안 된다. 술자리 안주 꺼리다. 라고 일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게 더 정확한 얘기예요. 소설감도 안 돼요. 진짜 찌라시감도 안 돼요. 오히려 장성철이 나중에 자기 말이 맞다라고 여기저기 해명을 갖다 붙인 게 솔직히 더 이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미친놈이 당대표가 곧 사퇴할 줄도 모른다라는 그런 민감하고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 한 번 흘려줬으면 됐지 안 믿는다고 두 번 세 번 쫓아와가지고 내 말이 맞다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누가 보더라도 사실이 아닌데 성철아 네 주디를 빌려가지고 소문 한 번 내보자 이 의도인 거 아닌가요? 그죠? 그걸 모르면 바보지 그걸 모르면 정치평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떻게 보자면 저는 장성철의 한계가 여기 정확하게 드러났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굴까? 장성철의가 완전히 거짓말한 게 아니라 정말로 민주당의 관계자 어떠한 한 사람이 흘려준 게 사실이라면 그 관계자는 누굴까? 걔는 왜 그런 말을 한 걸까? 제가 확인한 발언은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를 아무리 해도 이재명이 안 흔들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을 더 흔들어 보려고 하니 소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재로 등장한 게 이재명 자진 사퇴설인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할 거니까 이걸 이재명이 못 견디고 이제는 이번에는 이재명이 아웃될 거야. 이낙연이 이번에 이런 걸로 흔들 거니까 이재명이 이제 아웃될 거야.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통했죠. 그러니 결국에 뭐가 나온 겁니까? 이재명 스스로 이제 물러날 거야.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검찰 수사도 안 먹히고 이낙연을 통하는 것도 안 먹히고 자 그러니 검찰로서는 최후의 수사를 쓴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8월달에 이재명 흔들기를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벌써 지금 돈봉투 사건 흔들고 있죠. 이화영 의원을 통해 가지고 또 쌍방울로 흔들고 있죠. 대장동 끝났다 싶으니까 이제 쌍방울이니 백현동이니 또 돈봉투 사건이니 이런 걸로 또 흔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8월에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으로 아주 고비를 겪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비만 잘 넘기게 되면요. 더 이상 이재명을 흔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검찰도 그렇고요. 이낙연도 그렇고요. 이 다음에 또 이재명을 흔든다면 바로 역풍에 진짜 역풍에 시달릴 거예요. 검찰만 해도 그렇습니다. 2년 넘게 이재명만 흔들어대는 게 검찰 아니면 검찰이 다른 거 한 게 있어요? 2년 동안 검찰이 다른 거 수사한 게 있어요? 2년 동안 검찰이 수사한 거라고는 이재명밖에 없어. 그런데 결과가 이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는 검찰도 할 말이 없는 단계에 들어서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8월이 마지막 고비인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네. 뭔가 분위기 조성을 하나 더 해줘야 되는데 이낙연 쪽에서 좀 나서줘야 되는데 별로 안 먹혀. 그러니까 나오는 게 10월 자진사태설인 거예요. 10월에 자진사태할 거 9월에 아시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로서는 이게 마지막 고비이니까 마지막 고비의 마지막 허튼 수작을 더 줄여보는 겁니다. 아마 이런 수작은 총선까지 계속될지도 몰라요. 뭐 윤관석 이성만 다음에 이재명이다. 앞으로 백현동이다. 이제 곧 또 추석 전에 영장이 청구될 거다. 계속해서 검찰은 위기감을 고조시킬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여기서 밀리면 좋댄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의 위기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되면 검찰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검찰은요.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이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한동훈이 되는 것보다 이낙연이 되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검사들도 있대요. 정말 그 얘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훈이 되는 것보다 이제 이낙연이 되면 더 좋대. 왜? 한동훈은 지 사람만 챙길 거래. 지 밑에 있던 애들만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밑에서 부장하고 막내 검사하고 했던 애들 다 성장할 거래. 하지만 한동훈 외에 다른 애들은 다 죽을 거래. 기분 그러니까 한동훈만 좋고 한동훈 떨거지만 좋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좋대는 거예요. 하지만 이낙연이 되면 검사들이 고르게 좋을 거래. 그래서 검사들 중에서는 이낙연이 되기를 바란다. 한동훈 보다 이낙연이 좋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검사들까지 있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며 검찰은 딱 한 명만 죽이면 되네. 그치? 이재명만 죽이면 되네. 올인을 할 거예요. 그게 총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총선 직전까지 계속 수사를 하기는 어렵죠. 또 이걸 수사를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그래요. 총선 직전까지 계속 이재명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오히려 민주 진영의 단합도가 결집도가 커질 겁니다. 그리고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검찰의 행동은 이낙연계를 더 궁지로 몰고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총선이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목을 조르는 수사를 계속한다. 그러면 오히려 민주 진영을 결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낙연계가 어깃장을 놓아봐. 죽어. 얘는 죽어요. 진짜로 죽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년 1월쯤에 1월쯤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에 들어간다. 영장을 청구하네. 만에 이런 일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주 진영 총단결일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서초동 가서 시위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분위기 되게 험악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판사가 영장을 내주기도 뭐하고 이재명한테 불리한 판결을 하기도 뭐해요. 잘못하면 판사 지들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두들겨 맞을 수도 있겠구나. 법원이 박살날 수가 있겠구나. 검사 때문에. 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따라서 그때쯤에는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이낙연계가 이재명을 비난하는 입장을 냈다. 만약에 이원욱이 그런 짓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그럴걸요. 뭐 저 같은 사람이든 누구가 하나가 나 이원욱 표적 이원욱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지역구에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나오지 않겠어요? 민주진영에서 이원욱을 낙선시키자 이원욱을 내본 탁선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구에 출마하자. 이런 얘기 나오지 말란 보장 없어요. 그죠? 따라서 이낙연계도 그때쯤 되면 행동을 못할 겁니다. 즉 이런저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볼 때 이번 8월달이 검찰로서는 거의 마지막 대공세가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장희용님 낙지가 대통 웩 이러고 하셨는데 아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검사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검사가 있다고요. 아니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낙연이 종목 출마 못할 겁니다. 거기 종목 출마하게 되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사위 있죠? 그분하고 방선을 거쳐야 될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일요일 내일은 제가 정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를 하다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